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고품격 심리야, 행동 뒤에 숨은 심리야, 지은이는 이영지, 발행은 스마트 비즈니스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에 대한 갈망도 컸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람의 마음을 100% 읽는 능력은 현대과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공직에 출마한 세 사람의 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A 후보 젊어서부터 술, 담배, 마약을 했던 불량 소년이었다. 숨겨둔 여자와 자식이 있었다. B 후보 B 후보 독실한 신자였고, 금욕주의자, 채식주의자였다.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며, 애국심이 강해서 전쟁에 나가 훈장을 받기도 했다. 설문의 결과는 C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A는 누스벨트, B는 처칠, C는 히틀러였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심리는 복잡하기에 그지없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심리현상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인간 두뇌활동과 이해산물인 생각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카오스와 복잡계의 이론을 선보이고 있고 인간을 이해하는 관문 니비도 욕심과 탐욕의 경계 님비와 핀피 무의식의 지배된 확증 편향 스스로 나를 구속하는 율리시스의 계약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햄리충후군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벌레 마인드버그 같은 곳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프레임 함리아를 가장한 인지부조화 인간의 이성적인 비합리 기억을 날조하는 자기생산 비밀이 병이 되는 열병 모델 등 인간 행동의 이면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행동경제야 미국의 한 자선단체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문해줄 변호사를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난한 비영리 단체라 사례는 시간당 30달러밖에 지급할 수 없었다. 당연한 결과지만 그런 조건에 선뜻 나서는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고민을 거듭한 단체장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돈이 아닌 명예를 지켜세워주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 이 일은 오직 명예직일 뿐 봉사에 대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자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시간당 30달러를 받으면 C급 변호사 취급을 받지만 비영리 단체의 명예직 변호사라고 하면 A급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이를 경제학 쪽으로는 해석이 안 되지만 심리학 쪽으로는 해석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30달러를 받아서 C급 변호사가 되느니 차라리 무보수로 일하면서 A급 변호사가 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아니면 자선단체 변호사임을 내세워 더 큰 사건을 맡을 기회도 생길지 모를 일이다. 또는 명성을 얻어 정계로 진출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제행위도 비경제적인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사람은 계산기만 두들기며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합리적인 인간의 경제행위 자본주의의 대전제는 인간의 이기심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행동이다. 자본주의 이론을 탄생시킨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 질서가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썼다. 상품의 효용가치와 가격을 비교하여 효용가치가 더 높을 때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을 되돌아볼 때 과연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인간이 합리적인 소비 주체라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설명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된 것이다.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상품들이 잘 팔리고 명품은 가격이 비쌀수록 잘 팔린다. 우리나라의 명품 열정은 이제 세계적인 명품 기업들이 노리는 큰 시장이 되었다. 20대 여성이면 명품 하나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대학생 131명을 대상으로 명품에 관한 의견을 조사했다. 결과는 응답자 3명 중 1명 이상은 한 점 이상의 명품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아르바이트생들의 30% 이상이 명품 구매를 이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명품 공화국이다. 명동이나 강남거리를 가면 3초, 5초 단위로 명품 가방이 지나간다. 사실 20에서 30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경제 행동이나 선택은 당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경제 행동뿐 아니라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를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 가정에서는 풀릴 일이 아니다. 만약 인간이 오직 합리적인 판단하에 행동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배우자를 고를 때도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진화론의 창시자 철스다인은 결혼에 대해 나름 합리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 결혼하는 게 좋으냐 독신으로 사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고 있다. 물론 결혼을 하면 나쁜 점도 많다.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의무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전원생활도 즐길 수 없다. 그러나 장점도 많다. 나이 들어서 주름진 얼굴로 친구도 없이 비틀거리며 혼자 사는 것보다는 동반자인 아내가 옆에 있고 음악이 있고 여자의 잡담도 재미있지 않은가. 다인은 항목마다 가정치를 부여하여 장단점을 비교하여 결혼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합리적 접근 덕분인지 그는 결혼하여 10명의 자녀를 둘 정도로 타복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는다.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가정한 건 역시 부분적인 진리일 뿐이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삭바느질이나 행상을 해서 모은 전 재산을 장학금이나 혹은 자신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쾌척하는 할머니들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실린다. 정작 자신은 먹고 싶은 거 잊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모은 돈이다. 인간을 이기적 존재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이들의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할머니들은 그래도 젊음이 남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 좋은 옷도 입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했어야 했다. 이것이 진정한 이기주의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인지적 오류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은 프린스턴 대학 대니얼 카나몬 교수에게 돌아갔다. 그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였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의 공론은 기존 경제학의 이론적 기반인 인간의 합리성 가사를 뒤엎는 데에 있다. 인간을 이기적이고도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 경제학의 전제가 틀렸다는 주장이었다. 인간의 경제 행위는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카나몬 교수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그리 합리적이지 않으며 다분히 편의적이고 즉흥적이며 충동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무리 인간이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편향된 사고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카나몬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당시 미국 최고의 투자금융회사 CEO의 사례를 들었다. 그 CEO는 모토쇼에 갔다가 포두자동차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포두자동차를 좋아하여 포두주식 수천만 달러를 사들였다. 단지 포두자동차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 하나였다. 카나몬 교수는 행동경제학에서 인간이 재화에서 추구하는 것은 재화의 효용가치가 아니라 심리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쌀수록 잘 팔리는 명품의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다. 고전적인 경제학자들이 인간의 효용가치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으나 카나몬과 같은 행동경제학자들은 인간이 온전한 이성으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짓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인간은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하며 오류투성일 수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내려지는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입수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 평가해 내리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늘 무의식과 충돌한다. 1970년대 초 카나몬 교수는 동료 트베르스키와 함께 불확실한 상황과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한 지배적인 경제이론인 기대효용이론의 전제, 즉, 인간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서 나온 결론은 인지적 오류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판단을 내릴 때 확률이나 효용극대화 이론을 동원하여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에 비추어 어림짐작과 같은 지름길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런 지름길은 대개 인지적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판단 인도의 경면왕이 맹인들에게 코끼리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 맹인들을 불러모았다. 그리고는 맹인들로 하여금 코끼리를 만져보고 모습이 어떤지 말하도록 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같다고 했고 귀를 만진 맹인은 키같다 했다. 머리를 만진 맹인은 돌같다 했고 코를 만진 행인은 철구통 같다 했다. 다리를 만진 맹인은 기둥 같다 했고 배를 만진 맹인은 독 같다 했다.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 했다. 이를 고사성으로는 군맹무상 이라고 한다. 맹인들은 모두 자신이 경험한 일부를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여기서 코끼리는 부타를 가리키며 맹인들은 일반 타중을 의미한다. 보통 사람들이 부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사물을 봐야 제대로 보인다. 인간의 눈과 귀와 머리는 믿을 게 못된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아끼는 수제자 아내가 겨우 쌀을 구해와 밥을 지었다. 배가 고팠던 공자는 밥이 다 되었는지 궁금해서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아내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공자는 깜짝 놀랐다. 제자 가운데서도 도덕수양이 가장 잘 되어 아끼는 아내였기 때문이었다. 공자는 크게 실망하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아내가 밥이 다 되었다고 하자 공자가 말했다. 아내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주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 밥을 몰래 먹은 아내를 뉘우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곧장 무릎을 꿇고 말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여는 순간 천장에서 흙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 제가 그 부분을 먹었습니다. 공짜는 아내를 잠시나마 의심한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다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되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머리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되구나.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엉터리 논리학과 패러다임 시프트 논리학의 백미로 고피는 연역법이나 귀납법 또한 오류의 가능성은 언제든 가지고 있다. 18세기 영국 철학자 데이비드 흉은 귀납법의 오류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예를 들고 있다. 농부가 매일 아침 칠면조에게 먹이를 준다. 이것이 반복되면 칠면조는 사람을 절대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고마운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영원히 진리일까? 아니다. 11월 추수감사절에 식탁의 요리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진리인 것이다. 연역적 논리구조는 단 하나라도 예외가 발견되는 순간 무용지물이 대거 만다. 모든 백조는 희다. A는 백조다. B도 백조다. C도 백조다. 따라서 ABC는 모두 흰 색깔이다. 그러나 17세기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되었다. 호주로 이주한 영국인들이 발견한 것이었다. 확률이 아주 낮기는 하지만 확률이 존재하는 한 언젠가는 나타나는 현상을 블랙스완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20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경우다. 1910년 독일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는 찢어진 세계지도를 맞춰보다가 깜짝 놀랐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정확하게 하나로 맞물리는 것이었다.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아주 먼 옛날에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이야기다. 이에 의하면 지구의 각 대륙이 거대한 판위에 얹혀 있으며 이들이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여러 대륙이 커다란 초대륙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그 후에 갈라지면서 지금의 오대양 6대륙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베게너는 오랜 지질 시대를 통해 대륙이 천천히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거의 모든 지질학자로부터 부정되고 외면되었다. 그의 이론은 수십 년간 사장되었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 판구조론의 일부로 부활했다. 21세기 들어 대기순환을 연구하기에 세 차례나 그릴란대로 방문했던 그는 1930년 마지막 탐사에서 사망했다. 과학사를 보면 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여 기존의 이론을 뒤집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설로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린다. 과학혁명의 구조를 쓴 토마스 구는 이런 형태의 발전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명명했다. 패러다임 시프트 고 사물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달려한다는 의미다. 날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돈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진실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것이었다. 지구가 돈다는 사실이 진리로 인정받기까지는 200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도 모를 일이다. 어느 날 은하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이론이 등장하여 정설로 굳어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토마스 쿠는 모든 과학 이론은 잠정적이라고 말한다. 고대 그리스나 중세 사람들이 천동설을 의심 없이 믿었다면 틀린 것일까. 아니다. 당시엔 천동설이 옳았고 지금은 지동설이 옳다는 것일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 푸톨레마 이오스로 이어지는 천동설은 코페루니쿠스 갈릴레이 뉴턴으로 이어지는 지동설에 밀려났지만 다음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새로운 이론에 의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잠정적이라고 말한다. 뉴턴의 운동법칙은 아인슈타인에 의해 상대적인 것으로 축소되었고 상대성 이론 또한 양자역학에 의해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상대성 이론은 빛이 다니는 우주 공간에 적용되는 이론이고 뉴턴의 이론은 지구 위의 물체 그리고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 적용되는 이론인 것이다. 진리는 아이들처럼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서 나온다. 토마스 쿤은 말한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는 사람은 아주 젊거나 아니면 그 분야의 아주 생소한 사람들이다. 한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들은 이미 이전의 이론에 익숙해졌기에 오류를 깨닫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아마추어들은 고정관념이 없기에 기발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정보와 지식의 부조, 욕심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 인간의 그릇된 판단은 잘못된 프레임, 아지, 편견,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 기업가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기에 기업을 망치고 정치가들은 그릇된 심렴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 노자는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고 적고 있다. 한비자는 만족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했다. 세상사 거의 모든 불행은 만족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었다. 공자에게도 비슷한 구절이 나온다. 공자가 제자 아내에게 물었다. 회야 이리 오너라. 너는 집도 가난하고 지위도 낮은데 어찌 벼슬을 하지 않느냐. 아내가 대답했다. 저는 벼슬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밖에 오십이랑의 밭이 있어 죽은 먹을 수 있고 성안에 열일항의 밭에는 뽕나무와 말을 심어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으며 거문고를 타며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께 배운도가 있어 스스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벼슬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내 뜻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내가 듣기로 만족할 줄 알면 이익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 스스로를 얻으면 재물을 잃어도 두려워 않으며 수행되면 지위가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 이 말을 외운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내 대답에 이 말이 실천되고 있음을 보았다. 너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나의 복이다. 결정장애 결정장애 결정장애라는 용어는 저널리스트 올리버 에게스가 쓴 결정장애 세대에서 처음 사용했다. 1980년대 태어나 19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젊은 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도 메이비다. 우리말로 옮기자면 결정장애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세대들은 이 세대들은 어떤 물음에도 분명한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 글쎄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와 같은 모호한 말로 대답을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한 가지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도 못한다. 기성세대는 이들에 대해 나약하다 우유부단하다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지만 얘기 쓰는 개개인의 나약함 때문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가 초고속으로 디지털화되면서 선택의 범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선택의 옵션이 많으면 오히려 결정의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전 세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터넷 매치를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니콜라스 칸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무능해진다면서 그 이후로 너무 많은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도회시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소위 원리를 깨닫는 데에 필요한 학습기간이 없다는 이야기다. 디지털 기술의 편리함 뒤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 시대 그것이 아마도 해당하는 메이비 세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결정장의 핵심 감정은 불안이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다가오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곧 결정에 대한 두려움은 결과에 대한 책임의 두려움이다. 햄릿 중후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사람의 스타일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햄릿 형과 둔키오테 형이 있다. 햄릿 은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둔키오테 는 생각도 하기 전에 행동부터 하는 스타일이다. 쉑스피어의 희고 햄릿 에서 햄릿 은 이렇게 말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 거투르 거투르 거투르들은 새로운 왕 과 재혼 한다. 시동생 과 결혼 을 한 것이다. 햄릿 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만다. 아버지의 죽음이 삼촌과 어머니가 공모한 범죄로 보이지만 물증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선왕인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자신을 죽인 클로디어스 에게 복수를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기구한 운명의 햄릿 은 내적인 갈등을 이렇게 독백으로 풀고 있다. 기구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도 죽은 듯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성남 파도 처럼 밀려드는 제왕과 싸워야 하는가 죽는 건 그저 잠자는 것일 뿐 잠들면 마음의 고통 육신에 따라붙는 무수한 고통은 사라지는가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결말이 아닌가 그저 칼 한자루면 모든 것을 깨끗이 끝낼 수 있는데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 현재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결국 분별심은 우리를 겁쟁이로 만드는구나.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햄리 중후군 혹은 결정장애라고 부른다. 햄리 중후군의 원인으로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성격이 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에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부분 정치에 대한 냉소 등이 그것이다. 온라인 기술의 발달도 햄리 중후군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으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대량 생산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이 넓어진 것도 소비자의 햄리 중후군과 연관이 있다. 정해진 비용 내에서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다 보면 선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간섭이 오히려 결정장애 세대를 만든다는 지적이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초등학생처럼 부모의 간섭을 받는 대학생이 많다. 대학 상담소에는 부모가 너무 간섭해 힘들다는 대학생들의 고민이 쏟아진다. 대학생이 된 자녀주의를 헬리콥터처럼 빙빙 돌면서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헬리콥터 부모들이 자녀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 딜레마는 독일 철학자 쇼펜하워가 제안한 개념이다. 쇼펜하워는 인간을 얼어붙은 땅에 버려진 고슴도치에 비유하고 있다.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찾아 서로를 가까이 하려고 해보지만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상대의 가식에 찔리게 되고 너무 멀리하면 온기가 그리운 것이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가시가 없는 머리를 맞대고 어우러진다. 이처럼 인간의 독립성과 타인과의 관계 사이를 설명하기 위해 내놓은 개념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정답이다. 일부 학자들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쇼펜하워가 자신을 합류화시키기 위해 내놓은 개념이라고 주장하지만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고 싶지만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가시로 인해 서로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지도 않게 어느 유학자는 인간이 예를 발명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한다. 서로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예라는 것이다. 서로가 예를 잘 지키면서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 적당한 온기를 나눌 수 있다. 현실의 세계에서 누구나 다른 누군가를 가까이 하려 한다. 혼자서는 너무 외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와 이런저런 간섭을 시작하면 가시를 세우게 된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를 심리학 분야로 확장해 부부 가족 친척 친구 등 모든 인간관계에는 가시 곧 혐오와 질투와 적대감이 동시에 숨어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적대감이 없는 사이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뿐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나르시시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경우다. 그는 10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참모들을 2년 이상 같은 자리에 두지 않았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같은 참모라도 자리가 바뀌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더라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또 다른 측면이다. 중국의 고사에 불각은 불가원 고사가 있다. 인간관계는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인간관계는 마치 뜨거운 날로와도 같다.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죽고 너무 멀면 얼어 죽는다. 타인의 온기는 즐기되 간섭은 싫다. 오나라를 무너뜨리고 승자가 된 올라라 왕 구천에게는 두 명의 충직한 신하가 있었다. 범료와 문종이었다. 두 사람 모두 오나라를 무너뜨리고 올라라를 세운 일등공신들 이었다. 전쟁에서 이긴 올라라는 승전 축하연을 열었다. 축하연에서 대신들이 범료와 문종의 공을 칭송하자 구천의 얼굴색이 바뀌었다. 이것을 본 범료는 문종을 찾아가 말했다. 무르 워랑구천은 불각은 불가원의 인물이요. 즉 어려움을 함께할 수는 있어도 영광을 함께 누릴 수는 없는 인물이요. 만일 그대가 구천의 곁에 가까이 머무른다면 필시 그에게 죽임을 당할 거요. 그러니 어서 이 왕궁을 떠나 그대의 살 길을 도모하시오. 범료는 혼자서 올라라를 떠났지만 문종은 꾸물거리다가 구천이 내린 칼로 자결해야 했다. 일설에 의하면 범료는 절세의 미인 서시와 함께 나룻배를 타고 멀리 떠났다고 한다. 범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스승 귀곡자의 가르침이었다. 귀곡자는 천문지리에 밝아 범료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었다. 모든 것은 정점에 이르면 위험에 처하게 된다. 라는 것이 귀곡자의 가르침이었다. 이것이 명리하게 기조가 되었다. 한나라를 세운 일등공신은 장량과 한신이었다. 한나라를 세운 장량은 자신의 역할이 다했음을 알고 깊은 산중으로 숨어들어 일가를 이루었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한 한신은 유방 근처를 서성이다가 죽고 말았다. 장량이 식솔들을 데리고 숨어든 곳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가계다. 장씨 후손들이 살았다는 의미다.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지도 않게 말은 쉽지만 참으로 실천이 어려운 모양이다. 근래에 들어 독신이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남과 어느 정도는 가까이 하면서 타인의 온기를 즐기되 남의 간섭은 받기 싫다는 심리적 상태 말이다. 시인 시인 조지아 오키프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선인장 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가시처럼 몸에 박아 다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선인장 말이다. 제일기존날 오늘은 행동뒤에 숨은 심리학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